결론은 다 하고 나오면 안맞는게 그래요 튀길 만큼 죽였어 그만해 그치야 그만 튀기고 나 이제 식물 나무 이런거 편하게 됐어 아 나 정말 왜 이러지 아 우리 김사장님 뭐 며칠만 좀 말미로 달라니까 그러네 여기 우리가 인수한다니까 아 인수는 무슨 내가 아무리 가게를 싸게 내놨다 그래도 싹 다 백수더라니요 아 백수라뇨 저희 백수 아닙니다 저희 엄연한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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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야 뭐라는겨 네 맞아요 이 둘이 형제고 이 둘이 부부 부부입니다 온가족이 다 마음잡고 장사 한번 해보겠다 한 번 더 해주시죠 아니 그러면은 뭐 계약금이라도 들고 와서 이렇게 뭐 말을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아 이렇게 떼쓴다고 이게 돼 네 네 그래요 아유 가족들끼리 마음 맞춰서 하면은 손발도 잘 맞고 좋지 네 맞습니다 가족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네? 뭐예요? 아니 저 짝이 남편이라더만 네? 첫 남편 오 씨 아베리칸 스타일 미국 명화에서 보던 거 예스 우와 이야 그래요 뭐 그럼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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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퇴직금을 어차피 이번에 이 무배 못 잡으면 다 떨어치우고 치킨집 차려야 돼 몇 개월 좀 땡겼다 치자 멋있다 오래 전 남편 오늘부터 퇴근 없다 퇴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저건 뭐 백숙이냐? 응? 뭐야 이거? 일부러 이랬냐 이거?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전 대요. 에이씨, 그럴리가. 안되는데. 이거 미쳤구나. 이거 지금 사왔습니다. 오케바리 데스! 마영성! 행동! 열심히 해. 잠깐만, 뭐 하라고? 뭐래요? 장사하죠? 그대로만 해. 완벽한 프라이드였어. 양념치킨 주세요. 양념? 무슨 양념? 세상 치킨에 파는 양념이란 사실을 망각했다. 아무 양념이나 해. 내가 알고 있는 양념이라고는 우리 가게 왕갈비 양념 밖에 없는데. 그거 하면 되겠네. 왕갈비 양념. 양념이 특이하네. 이거 이름이 뭐예요? 네. 그, 수, 수, 수원 왕, 왕갈비 통닭이요. 수원 왕갈비 통닭? 오, 존맛. 대박. 완전 대박. 진짜 맛있어. 맛집이네 여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한 번 더 먹자. 한 번 더 먹자. 세훈아 어떻게 해요? 응. 해가세요. 먹어, 먹어, 먹어. 안 쓴다, 안 쓴다, 안 돼. 자유나.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근데 여보, 나 부끄럽지가 않아 당신 참 고생 많았잖아 우리 이제 외식도 좀 하고 멋진 데 구경도 가고 그렇게 살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치킨이 미래다, 수원 왕갈비 통닭 밥 줘, 밥 안 먹었어 굳이... 뭐야 이거? 당신만 없다며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비싼 거 먹었어 일 잘한다고 보너스 받은 거야 뭘 그렇게 놀래 잠깐만 기다려 빨리 미쳤을게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단이, 왜? 아, 치킨 냄새만 맡아도 설사가 나오네 치킨 개새끼 뭐야 시아나 추노 의심 시아나 추노 의심 시아나 추노 의심 아 씨 여기요 사장님 예, 갑니다 예, 가요 가요 여기요 사장님 여기요 요! 아 넷 아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뭐야 왜 이렇게 따지고 날라 아이씨. 내리라고. 미안하다 진짜. 너 어딨다 이 저기 여들아? 야. 오늘 맥주 딸 사람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여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너는 놈 따로 있다니까. 아니 누가 일하고 누가 놀았는데. 어휴. 왜. 왜 무전 안 받아요. 왜 전화 안 받냐고. 바쁘니까. 우리도 지금 처음 앉았어. 아니 범인 잡으려고 치킨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너 화를 내고 그러냐? 너 술 마셨냐? 이무배 떴습니다. 뭐? 이무배? 그래서? 쫓아갔죠 혼자서.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은 똥차를 죽어라 밟고. 근데요. 양갈래끼리 나옵니다. 어느 쪽이 이무배인지.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시청 방면인지 분당 방면인지. 그 참담하고 막막했던. 그 심정을. 아세요. 아시냐고요. 양념이냐 프라이더냐는. 야 그래서. 뭘 그래서요. 둘 다 놓쳤지. 근데 이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야. 너만 족뱅이 치냐.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카레 베이고. 시발.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토막 살인밤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매일 닭이나 토막 내고 있는. 이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을. 너는 아시냐고요. 하루에 양파는 네 자루 마늘 다섯 점. 파 서른 세 단씩 까보셨습니까? 매일이 화생방입니다. 예스. 234만 원.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 한 테이블당 3만 원이라고만 치자.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 얻었을 것 같니? 아 소름도다. 아니 그러니깐요. 장사에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